예 이번 시간에는 이제 73페이지 제 2회개를 들어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축복 2개를 쓸게요 고고 1번 고고 3번을 쓰는데 자 고고 1번을 일단 정답 밑으로 다운을 할게요 자 그리고 고고 3번은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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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한 번 더 보세요 다시 한번 더 다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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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 다운 업 다운 다운 업 자 이렇게 2개를 섞어서 쓰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세번째 줄 두번째 마디까지는 고고 1번을 쓰시고 그 다음에는 고고 3번 들어가도록 합니다 천천히 보세요 제 2 스치는 바람에 제 2 그대 모습 보이면 F 난 오늘도 오늘도 조용히 그댈 그리워하네 제 2 지난 강풍 속에 제 2 만났던 모습이 내 가슴 속 깊이 미터 내려갑니다 여울전 남아있네 이제 바꿉니다 제 2 아름다운 여름날이 멀리 사라졌다 해도 제 2장 제 2장 제 2장 제 2장 제 2장 제 3장 제 2장 제 2장 제 2장 제 2장 제 2장 제 1장